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 악법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떠들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농단입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림법이자 상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입니다.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입니다.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꼼수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졸속적인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길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 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 장들까지 동원해서 판사들을 급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 원 늘려서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형태입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법관 출신 주재라면서 판사들을 무시하는 은행을 쏟아낸 데에는 법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찰을 두고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습니다. 황당무게한 주장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40여 년 전 80년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들어 계엄준비, 전쟁 회책화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에 멈춘 운동권식 사고의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닫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백밀어만 보면서 운전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입니다. 이상입니다.